이 잠옷 내석한 달 있죠? 음... 아니요, 뭐... 꽤나 귀엽게 생겨서요. 저 같은 거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하면 발톱 세우고 쫓아오겠는데요? 그냥 자는 척 갈걸... 침대로 돌아가야 해... 오늘 잠 다하잤네... 자라 좀... 왜 그렇게 집착해요? 이러니 발효 부진이지? 네, 네,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! 왜 그렇게 집착해요? 얹어붙지 마요! 넌 좀 붙일까? 꼭 지금 결반 내야 돼요? 뱃들은 잠도 없어요... 이제 좀 자자... 날 밝은 다음 계속 하죠... 좀 내버려둬... 레토르트 식품이라... 야식 고르는 입맛이 까다로우시네... 그냥 과자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? 데워 먹을 때마다 전투식량 먹던 기억이 떠올라서 말이죠... 라고 해서 견도하러 와요... 너가 누가 einzige 아깝πε Rick Haas